그룹 동방신기가 오는 30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3집 앨범 수록곡을 공개하는 무료 쇼케이스를 펼칩니다. 동방신기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여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3집 앨범 수록곡들을 처음으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집 쇼케이스대와 비슷한 5만 명의 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방신기의 3집 앨범은 오는 29일에 발매되고요. 힙합, 트랜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11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